참, 근데 할아버님은 어쩌고 혼자 온 거예요? 다음 주쯤 귀국하실 거예요. 하리 씨 보러 간다고 먼저 왔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자꾸 놀릴 거예요. 아, 알았어요. 말할게요. 할아버지가 이거 받아주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이게 뭐예요? 이... 나... 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알죠, 나 시간 낭비 싫어하는 거. 나 더 이상 못 헤어져 있겠으니까 우리 그만 결혼해요. 그건 강태만 하는 거 봐서. 괜히 챙기다간 활이 씨면 손해일 텐데. 알죠? 나 당황면으로 잘하는 거.